폭소 만발! 초강력 웃음 행복한 엔진 스페셜! 메디컬 탑팀 개성 만점 엔진! 잠시만요! 휴대전을 끄고 가실게요! 그러게 말이지... 거기 분위기는 어때? 뭐래? 아... 미안합니다. 왜 미안합니다. 그러게 말이지... 거긴 분위기 어때? 아 왜 이래? 지금 수술할 임종수 환자에 대해서 도구해왔어? 네! 뇌혈관과 심장 관상 동맹이 넓어진 환자로... 죄송합니다. 좁아진 환자! 저거 제일 힘들 것 같아... 거듭에서 계속 흘리는 거... 과연 이번에는... 지금 수술할 임종수 환자 수술... 준비해왔어? 네! 뇌혈관과 심장 관상 동맹이 좁아진 환자로..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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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해! 나 초영성겠다... 리노씨! 엔진은 이제 그만! 사랑해서 남주마 애교만점 엔진! 뭐에요? 어, 홈베이킹을 배워볼까 하고 아, 재밌겠다 나도 배우고 싶었는데 나도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나도 언젠가 기회가 잘했지 자네는 멀쩡하는데 하경론은 왜 이 지경이야? 제가 술이 좀 더 쎕니다 수고했어요, 어서 가봐요 예 저 어 아, 웃기다 내 손을 잡아 웃음 엣징 아이를 납치해 가려는 남자들 아, 웃기다 아, 너무 웃겨 야, 잡고도 남아 이 남자들아, 엔지 한 번만 봐준다니? 아, 웃기다 그때 내가 본 한연수 씨는 아, 진짜 웃기다 아주 생기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모습 꼭 다시 찾길 바랍니다 아, 웃기다 아, 웃기다 아, 웃기다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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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요? 좀처럼 제황은 나갈 기미가 없는데 안 나가요? 안 나가요? 나가는 거지? 죄송합니다 아, 웃기다 한 얘기 되고 있으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요 네 동생 너처럼 감옥 보내기 싫으면 그게 어떤 건지 네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런데 이때 왜, 왜? 아니, 이건 슬리퍼 아니에요 아, 웃기다 아, 웃기다 아, 웃기다 아, 웃기다 아, 웃기다 아, 웃기다 그린 씨 제 구두라도 빌려드릴까요? 황금무지개 요잘복통 엔진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걸? 그래 야, 그 솔직한 말로 한 주 글만 돈 올린다 응? 글만 시켜봤자 그 음인들만 좋은 일 챙겨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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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주지 뭐 내 삶이 지금 엔진 맥힌 거 다 지켰어요 홀로스메을 느끼며 입으로 맛을 음미할 때 소리까지 더해져야 완성되는 거거든 얘 격 떨어진다는 소리잖아 저기요?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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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나 지금 울지 말랬지? 너의 누나 말 안 들어? 너 지금 내 동생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? 무슨 짓 하는 거야? 무슨 짓 하는 거야? 무슨 소리야? 아, 예뻐 아, 소이 예뻐다 얼굴이 약 빨라 한정음 눈치채 과연 이 장면에 숨은 낸기는?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고 이거 뭐? 이거 뭐니? 이거 뭐니? 다시 촬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해피타임 엔지의 스페셜이었습니다.